오케이 잡았다 요놈 자 이제 이번판 질리언이죠? 질리언은 이제 Q, W 이 스킬 설명해주면은 Q는 이제 폭탄 거는거고 아군이나 미니언, 미니언이 되나? 아 미니언 된다 미니언이랑 뭐 적군한테 걸 수 있어요 요거 데미지가 좀 쏠쏠합니다 근데 그냥 터지는게 아니고 이제 이게 4초 뒤에 터져가지고 적한테 데미지 주는데요 W를 걸어가지고 Q 건 다음에 대감기로 이거 돌리고 다시 Q하면은 이거 바로 한번 터트릴 수 있어요 졸라 특이한 스킬이죠 이 스킬도 있다가 써주면서 설명해줄건데 이것도 졸라 설명함 이것도 졸라 설명함이 아니고 이것도 졸라 특이함 적한테 걸면 이속 감소 아군한테 걸면 이속 증가 아 설명을 해주는거지 잘하는 척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런건 강퇴 안해도 될거 같은데 뭐 매니저 파단이니까 괜찮습니다 어? 베비문? 헐 어라? 베비문님 하이 봤었는데 예전에는 이거 와드에도 사용됐는데 와드에도 막 폭탄 깔아가지고 갑자기 부시에서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갑자기 벙하고 터져가지고 죽고 아 1레벨 2 찍었네 아이 개 귀찮네 네 아씨 펑타 진짜 일다 아 지금 오리안한테 스케일로 딜 교환할 필요가 전혀 없죠 진리언은 이제 이렇게 깔아주면은 네 요렇게 제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딜이 들어갈 수 있어요 미니언같은거에 걸어줘가지고 미니언을 빵 터트려버리면 걔 터지면서 무조건 폭탄 들어가거든요 아 시술 W 늦었다 좋아 알겠어 자 아직 W는 없죠 Q 한 대 정도 맞아도 됩니다 많이 맞으면 안 좋지만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포션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2레벨 Q 하나 더 찍고 그렇지 이겁니다 이게 진리언의 딜 교환이죠 핏가지는거 보였죠 흔적에 왔어 얘는 마간이랑 그런거 세팅하는것보다 그냥 AP 하드하게 많이 올리는게 좋아요 댓글같은거 꿀아이템 아 간만해도 역시 재미는 있네 캐릭터가 뭔가 너무 간만이라서 아 CS가 잘 안들어오는거 빼면 얘는 좀 서포터적인 그런게 강하죠 뭐 누커랑은 좀 안맞지 않나 마너 없다 아 그리고 마너 소모 존나 심해요 그거 무조건 알아주셔야 돼요 마너 소모가 진짜 심해서 연운이랑 카탈 상이템이 이제 영겁지팡이기도 다 가져야되고 방금도 QWQ였는데 못썼죠 마너 소모 심해서 마너가 없더라구요 어느순간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좋아 잘한다 우리팀 얌 5레벨 때 폭탄 좀 쓰려면 마나를 많이 모아야겠네요 얘는 뭐 3만지에 아직 감이 안잡히는데 2 3만일수도 있을거 같기도하고 5레벨 에이 좋은 무빙이였어 퐁 마도 니신 마도 못잡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지나가시네 잠시 지나가시려고 오신거였구나 아 뭐 괜찮습니다 니신님이 급하시다면요 지나갑니다 킹킹 베어 괜찮아요 잘올수도 있죠 오스키샷 맞추면 잘하는거에요 못맞춘을 못맞출 수 있는거죠 충분히 아 아이 CS 진짜 못먹겠네 나 빨리 연운을 사야되는데 이게 네네 빨리 사면 빨리 살수록 좋은데 칠백을 빨리 사러면 불교환한다. 그렇지. 안 되겠다. 향집 가자. 커버 커버. 커버 한 방. 지금 갔다 와야지. 딱 블루 오니까. 여기 가고. 어. 마드 두 개. 그 다음에 영거비지 상에 바로 갈 거예요. 마나통을 최대한 많이 늘려야 돼요. 이따가 마나 진짜 많이 따라요. 얘는. 진짜. 진심. 이따구로 많이 깔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따라요. 자. 한 뒤로 증가시키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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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여긴 가고. 이따가 마나통을 써. 고려. 이따가 마나통을 써. 저파에. 나. 가나통을 써요. 나. 이따가 마나통을 써요. 진심. 파란. 야, 얘 자꾸 어디가냐? 불러먹으러 갔나? 라인적인 10초? 마너는 진짜 많이 따지만 어허우! 이게 제일 신남! 이거 할 때 도마리가 뻥! 뻥! 그렇지 아군이 다녔습니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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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심애들 너무 잘해 혼자 갔지 슬슬 딜교환을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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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다 딜교환만 좋아, 저건 실드로 안 막아지지 굿 시간이 앞이 되고 있어 Q랑 W는 무슨 차이냐고요? Q는 폭탄을 거는 거고 W는 쿨타임을 줄이는 거예요 Q는 폭탄을 거는 거 내 쿨타임을 줄이는 거예요 어떤 스킬이든 얘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이 쿨타임을 다 줄여요 2량이 이속 빨라지는 거 2량이 이속 빨라지는 거 1량이 이속이 빨라지는 거 지금 라인 정리 후딱하고 좌석을 찾아가야 겠다고 적을 차치했습니다 래요나가 오바하네 아까 처음에 이 찍는 것부터 보니까 좀 이상하던데 자 집 카탈 뽑아올게요 카탈 다음에 시야를 비출 마드 2개 이러면 좀 이 타이밍에 노딜하긴 해요 괜찮아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싸우려고 고른 질리언 아니니까 라인전 세진 않아요 라인전은 그냥 그런데 라인전은 그냥 그런데 이따가 재미있을 수 있다니까 막 졸라 빨리 돌아다니면서 다 무시무시무시 차이정있네 아 Cascade 6 5 어, 언제나 갔지 알겠어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여기 재밌겠다! 가자! QW 퀴면 레오나 가고 아이씨 안되겠다 라인이나 밀고 칠까야지 뭐하는거야 얘 왜이래 불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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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라 심심하다! 아무것도 하는게 없어 진짜 질리언 진작에 왔소 너무 심심해 심심한 라인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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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한번 쓰고싶다 아이씨 아이씨 탑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좋은 라인 타링은 아니겠지만 한번만 가볼게요 오 완벽했다 좋아좋아좋아 아싸 내 킬 적 블루젠 길이네 간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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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대로 이대로 바텀 이대로 바텀 이대로 바텀 이대로 바텀 이대로 바텀 좋아 레옹은아 이번에 죽여줘야겠어 도망을 안가시네 늦었다 아이씨 하하하하 나이스 아따 재밌구만 3킬이네 내가 좀 맞아주세요 뭐 피통도 널널한데 야 딜리언 승하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사들을 거다 없어 좋아좋아 미드가자 내가 폭탄 걸었으니까 저한테 킬이 들어오죠 사들으시오 아 라인 푸쉬도 좋다 진짜 정말 빵빵 터지는 이 맛에 딜리언도 너프 된거에요 여러분 많이 사기여서 너야 헐길은 언젠가 예전에 예전이니까 졸라 초기에 이런게 있었죠 십센키 십센키 센이 십센키였고 딜리언은 십센키 십센키인가 아무튼 그런 타이틀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좋은건 아니였음 그게 뭐였든 아직도 와드 살 수 없는데 십센키랑 십센키 살리는 애들 미야미야미야미야 어 나 13레벨이네 얘 왜이리 레벨 낮냐 너 별거 한것도 없는데 얘는 레벨이 낮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솔진 얍 어허허허허허 니 공이 못달아가지 빨라서 퐁 호호우 재밌구나 덤벼라 와핰하고 롤 재밌다 내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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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내꺼 아니네요 포탑을 파악했습니다 포탑을 파악했습니다 밀지마 얘 봐 이제 딜 교환 안만해봐야 쟤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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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키우면은 쟤 B 반피 알겠어 뭔가 얘 좀 흥분한거 같애 아까 처음에 졸라스키 신중하게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흥분한 듯 뭔가 바뀌었어 스타일이 공격적으로 바뀌었어 덕분에 더 쉽지만 아이 못먹었다 쓰로 이씨 가봐도 갈봐도 헉 알겠어 우호호호호호호호호흣 오하하하하하 가봐도 집 한 번 가잖아. 흠흠 아니야, 하네이블만 더 먹고 집 가고 어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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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잘 왔다 나 미드라인전 더 이상하기 싫어, 귀찮아 야, 너가 미드 잠깐 보고 있어 잠깐 맡겨둡시다, 악어한테 집 가서 템 하나 뽑아오게 오케이, 오케이 이 다음에 신발 계속 집에서, 이거 마나를 많이 써서 어쨌든 풀타임을 돌려야 되니까 킬을 많이 많이 줄게요 팡! W 뚫고 조금 애매한데 어 애매했어 애매했어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좋아, 형들 호호! 드디어 첫 궁이다! 쟤 빠른 것 봐라 그냥 죽지 그렇지 웃어주면 됩니다 이럴땐 그리고 지나가시면 알아서 죽어요 하하하하 허하하하 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 легко 열쿠 호호 님 죽음 하하하 얍 부스터 궁 1분 그렇지 옵다 평타 호호 어허어엉 오허어엉 오허허하ISE 호호하하 역시 질리언 나 5킬이야 얍 오케이 CS먹기 참 쉽죠? 얘는 더티파밍하기도 쉬워요 QWQ하면 끝입니다 오 잠깐만 탑에 QWQ 한번 하고 와야지 여기다가 아 얘가 좀 세져서 이제 안죽지 자 탑에 한번 갑시다 질리언 금근데 드라이 전에 무조건 아니요 8초 8초인가 그럴걸요 8초 7초 7초네 기다렸다가 모아요 모아 일단 모으고 아 나 탑에서 잊기 싫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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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기는 싫은데 나는 저쪽이 내가 필요로 한것은 저쪽인데 학살 중입니다 야 사람 살려요 흐하하하하하 뭐죠? 왓 더 뻑 닌 모임 외계김? 머리 한번 터져보실라고? 어 없네 이럴 수가 그새 내빼네 그새 내빼네 자 이제 템 하나 또 뽑고 신발 가야겠다 쿨감신 역시 질리언하면 쿨감신이지 그리고 그리고 이제 AP를 엄청 올려줄 수 있는 바로 데케이브 여기서 가시면 됩니다 네 김부처님 펜 초콜릿 고맙습니다 펜가 이빈질 알았네 좋아좋아좋아 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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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리시 리시 리시피 시작 결근 고맙습니다 우 Tommy 안돼에에에에 A 안대에에에에의에어엑 으하에에엄 본 kunne 괜찮아요? 마나 많거든 이제는 뭐 한 번 정도는 없어도 돼요 까닛bt 안먹고 말지 뭐 가라! 아거! 아거몬! 아이 싫어 아거몬 가라! 전진! 몸통 막히기! 가라! 가라! 어? 적블루 있을거 같은데? 적블루 없을까? 적블루? 탑탑탑탑 어어어어 애궁이 필요하다! 비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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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하하하핳 비뽀 아압빠! 삐 שה 야 자, 이거냐 개옌식아 하하하하하하하 삐 보 삐 보 삐 보 삐 보 삐 보 삐 보 삐 보 삐 보 호비로 탑가자! ECX 내꺼다 원! 투! 원! 오케이! 좋아 데캡 아하! 이겨나갔군 가자 블리츠 애들이 다 느리네 어? 그냥 바로 가는거 같은데? 오케이 좋지 뭐 좋지! 어우 놀라리 좋았어 프리츠 가먹음 쟤를 뭐하지? 오! 오오! 스윗! 벗? 벗녀? 흠흠 크흠흠흠 흠 흠 바텀에 실수가 있었나? 남겨드림 저 저 데캡이라 님 때문에 데캡 나옴 감사합니다 저 데캡 쏟아 흠흠흠 저 나 승질 드럽다 개인 승질 드럽다 니 덩고 굴다 너한테 궁 안 써줘 궁 쓸 것처럼 해주고 아이고 시스로 저한테 썼네요 하면서 이러고 말아야지 흠흠 좋아 어이 블루 없을까? 나 블루 좀 먹고 싶은데 스읍 쿨감이 쿨감이 없는데 쿨감이 쿨감 쿨감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헐 자 내 선물이야 substant상 어우 선물 계속 보내야지 가라 아거몬 아깝다 다이브해도 이길 것 같은데 이미? 흐핳 다 못가 미니양 미니양 근처에도 못가 오호오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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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안 죽나? 누구 좀 죽어라 아씨 아무도 안 죽으면 내가 죽겠어 아 이거 그냥 지금 쓰는 게 좀 그래 급정의 상황에서 써야돼 아 좀 궁 좀 쓰고 싶어 얘들아 누가 좀 죽어주면 안될까? 궁 좀 쓰자 궁 좀 궁 좀 아ㅏㅔC 궁 좀 궁 좀 궁 좀 쓰자 오호호우 정전을 집어로 아이 궁 썼는데 으어어우 위험하다 그럼 내가 위험하잖아 잠깐만 얘한테 궁 쓰면 내가 위험하지 아이씨 궁 한 번밖에 못 썼어 파란 거를 여러 번 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애들이 빡치는데 이게 질리안을 고른 목적은 물론 내 재미기도 나도 재밌지만 상대편을 빡치게 만드는데 좀 큰 목적이 있어요 정말 이걸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딜리안이 잘못했네 와 딜봐 근데 딜량은 확실히 꾸지죠 딜리안이 원래 딜나오는 미드라이너는 아니라서 치유량 치유량이 왜 있지